렛츠고, 렛츠고 차가 되게 작고 귀엽더라고요 언니의 어머님 차인데요 아, 어머님이 타시던 이렇게 타고 다니시던 경찰을 물러주셔서 저희가 잘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갑시다, 상암 운전벨트? 아, 나 신경 쓰지 마 나는 그냥 옆에서 탄 사람이야 말하지 말고 집중해 알겠어 왜냐면 지금 굉장히 위험하거든? 확 까버리네, 그냥 나 믿어? 안 믿어 못 믿지, 못 믿지 여기 긁힐 뻔했어 조심해서 가 초보 운전이세요? 네 면허 딴 거는 1년 정도 됐고요 본격적으로 제가 운전하면서 주행하면서 다닌 거는 3개월 안 된 거 같아요 운전이 빨리 늘긴 했으면 좋겠어 어제 차 운전 잘하는 사람 옆에 탔는데 정말 편하더라 마음이 유채가 긴장한 건 처음이야 이러면서 처음이야 등받이에 등 못 대요 그런 거 같아요 지금 노란불, 노란불 그렇지 오늘 라디오 잘 듣겠습니다 어머 어머 어떡해 아니 근데 진짜 사람들이 이거 듣겠지? 난 다 부끄러워서 뭘 홍보를 못 하겠어 내가 성격이 뭔지 알지 어쨌든 성격이 사근사근하지도 않고 나 언니 많이 사근사근 해요 노력한 거지 어릴 때부터 꾸준히 근데 어때 요즘 무슨 생각 많이 해? 나? 진짜 사랑을 받고 있잖아 욕도 받고 사랑도 받는데 그중에서 이런 말을 제일 이해하는 거 같아 야 우리 거 한 사람이라도 좋아해주면 된다 뭐 이런 말로 있는 현장 얘기하시잖아 근데 그걸 지금은 더 느끼는 거 같아 너무 많은 분들이 저희가 사랑하는 이런 문화를 궁금해해 주시고 너무 좋아해 주시고 이러니까 이 방향이 너무 좋아서 약간 아 진짜 춤 계속 추기를 너무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 지금 하고 있어요 용기를 계속 얻는 거 같아 긍정적인 말이 돼 그런 거랑 나 요즘들어 정말 더 춤을 추기를 진짜 잘했다 난 생각 나는 사실 많이 해 코로나 이건 진짜 진심이야 신호등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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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꺾어서 아하 기다려 2초 1초 렛츠고 렛츠고 빨간불인데? 진짜 니 마지막 이대로 부산까지 갈 거 같아 렛츠고 우회전 우회전은 빨간불에 가도 되지 보행자 신호만 조심하면 되지 무슨 얘기가 웃었지 내가 뭔가 부족함을 느끼니까 스트레스가 좀 있긴 있는데 노란불 그렇지 노란불은 스탑 그렇지 노란불은 스탑 하 하 하 너무 불안해 하 저러니까 재밌는 거니까 진짜 하하하하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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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